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난 걸 또 준비했는데요. 항상 엄청난 걸 준비하지.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AI 자동 칫솔입니다. 손을 가만히 있고 알아서 그냥 닦아줘요, 그냥. 기계가 그냥 앙으로 물고 있으면 닦아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어떻게 생겼냐. 요건데요. 얘가 그냥 입 속에서 혼자 다 닦아줍니다. 자, 그럼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 건데 보니까 약간 조금 아이폰 패키징 같기도 하고,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간단한 사용설명서와 칫솔 본체가 되어있는데 한번 사용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열어놓으면 충전 스탠드인가봐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핀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 뭔가 냄새가 이거. 오, 뭔가 이거 그거 냄새 났네?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그를. 오. 오, 진동이 와. 오, 길게 누르면 꺼지고. 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씻고 저희 이를 한번 닦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씻고 왔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치약이 필요해요. 자, 얘를 뿌려달라는 데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이거 느낌 좋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미다, 얘를. 음, 음. 으흠, 으흠. 으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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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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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올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씻고 왔는데요? 아, 느낌이 말이죠? 오우 굉장히 입안에 아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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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해가지고 뭔가 입술이 얼얼합니다. 하고 나면 야우 더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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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게 뭔 느낌이냐면요? 이게 완전 부드러운 실리콘이거든요. 코콘의 사이사이에 이 애들이 이빨 속을 간지럽힙니다. 이게 원터치 버튼으로 가동하는 건데 보시면 한 번 딱 누르면 이거 아무것도 진동이 없고 그냥 불만 켜지는 게 미백 기능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파워 양치 모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소프트 양치가 됩니다. 약간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완전 부드럽게 하고 싶다. 고진동 마사지를 하고 싶다. 마사지를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그러면은 지금 고진동 지금 마사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 느낌이 좋아요 음 음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청량감은 이게 거품 치약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물소도 있네요 이 치약이 그리고 이게 일반 치약도 돼가지고 꼭 굳이 얘를 사가줘야 할 필요는 없는데 얘를 사기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얘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평화로 말씀드리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저는 이게 7만원대 가격인데 제가 이걸 산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좋게 생각은 아니에요 간편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 어우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상 말했고요 추정연구역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제품을 봐가지고 얘를 한 번 사보고 싶다 그러면은 사셔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